단판 정도로 한 판 더 하면 돼요. 한 판은 5천짜리 하나요? 다 잃을 수도 있어요. 아니야. 국경, 우리 좀 먹읍시다. 아, 먹어야지. 땡! 좀 아니야. 빨리 잃고 한 문제 더 해야 돼요. 집에 안 가? 드디어 항조우에 도착했습니다. 어마어마하다, 규모가. 여기서 리포팅을 그러면 세 개를 때려야 되네. 네, 여기는 항조우. 지금까지 항조우에서 리포터 허재 씨입니다. 지금 제가 앞에 서 있는 곳은 여의도 샤오산. 아니, 잠깐만. 야, 힘들어. 어줄서 죽였어. 아, 진짜. 여기 휙기지 마, 이거. 멀미난다. 나 울고 싶어. 메인 스타디움. 스타디움, 메인 스타디움. How many times? How many times? 그리고 직원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. 현지의 모습을 제가 담아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먼저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이게 대박입니다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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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